문재인 대통령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IT 분야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언급했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규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비전과 현실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한 한국형 뉴딜을 주문하고 있지만 새로운 인터넷 업계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통신 3법,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데이터센터 규제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넷플릭스법과 데이터센터 규제법도 업체들이 서비스 안정성과 재난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와 벤처 업계 등은 N번방 사태가 터지고 나서 쏟아져 나온 이들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과도한 규제를 양산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업체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는 다음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뒤 이들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규제들은 결국은 다 규제 비용으로 연결이 되고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스타트업들에게는 결국은 불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